네,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이 추천하는 신곡 모음이었습니다. 네, 2집 앨범을 갖고 돌아온 그룹 웃기의 무대입니다. 이승광 씨가 안무 연습하시다 팔까지 다치셨대요.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비렴! 무섭게도 날 외면하고 너의 다른 사랑은 내게 붙지 마라. 너 내게 아름다운 좋아. 잠깐, 들어섣어서 날 바라봐 줘. 너를 물들어 날 바라봐 줘. 언젠가 너 또 비치 않을 걸어질 때 여전히 그대로인 날 기억하게. 열려-여-여-여-여-여라 찾게. 열려-여-여-여-여 찾게. 긴미하지 마, 우린 주문을 왜. 워파. 아무리 냉정하게 들리고 있나도 이제는 너무 늦었어. 난 이미 너와 냐고 난다. 그리움이 가버린 거 가끔이란 내가 안심해 보여 눈 감아 의지가 해도 바람에 불어있는 선이 필요 없어 나를 한 번 봐 제발 나를 봐 나를 한 번 봐 내 모습을 봐 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졸아야지 내 모습 한번 봐봐 너를 원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저런 그건 줄이니 이대로 날 걸리는 거 한다고 내 어땠지 못했으면 뛰겠지 널 향해 끌어오는 심장 동호품에 지침의 심정 언젠가 내 같아만 있을 논 믿음으로 주문을 외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제일 빨리 기타시이야 전기 오늘 정말 미치도록 원하고 있어 필요해 너의 사랑이 내 삶에 네가 아름다웠던 그 무엇도 없어 어차피 지금까지 네가 있기에 나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젠 난 너의 꿈 속에 가져가줘 닥쳐진 너의 마음 내게 영도 좀 다가가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원하는 내가 가엾지도 않은 거니 사랑의 정답이야 너 하나뿐이야 이 세상 끝난다 해도 미안해 먹을 수 있게 내려와줘 다가가야 너의 마음 내게 영도 좀 두는 다가야 너의 마음 내게 영도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